서울시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. 서울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과 지하철 노후전동차 시설 교체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,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15건입니다.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 정착과 광화문광장,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구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예산 편성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